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고림 여러분들 오늘 아바타를 준비하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아서 아바타 한 번씩 보여주고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요? 아 1경기는 이제 켈칼님 대 비킴님인데 연습 좀 하셨나요? 어 피나는 연습을 했습니다 뭔데 알았네 아니 지금 지금 내가 지금 그렇게 만만하다는 건가 나는 지금 피나를 누러버릴 것만 뭐 그러면 여기는 뭐 아바타 준비하신 분은 없고요 아 저는 아바타 준비했습니다 한 번 볼게요 예 오늘을 위한 아 뭐 어 자 더 좋습니까 제라툴 제라툴입니다 아 잠깐만요 아 너무 흉측하다 아니 제라툴이라고요? 나 적은 줄 알았어 프로토스가 아니라 아 저그라뇨 적은 줄 알았어 아 프로토스군요 자 2경기 렌트게님 대 소피아 어떻게 연습 좀 하셨나요? 아 저는 켈리칼리님 데뷔해서 연습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저기 아 그쵸 예예예 켈리칼리 데뷔할 겸 겸사겸사 렌트님 아 어차피 켈리칼리 올라올거니까 예 렌트님은 그냥 뭐 자동으로 연습돼서 처치되는거고 예 여기는 뭐 아바타 있으신가요? 아 아하하 아 렌즈탱크 예 아니 진짜 얼굴만 붙이셨네요 예예예 나오자고 그럼 아바타를 그때 공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뭐가 있군요 과학대전 새우튀김 풀토대 도파민 저그 예예예 예 예 예 어 아 이거 뭐에요 아 감염된 스토코프입니다 아 감염된 스토코프 예 예 어 어 어 아 아 아 이거 뭐에요 아 역시 저그답게 감염된 저그 아 아 기술이 많네 기술이 많아 역시 예 전상현의 일 역시 예 좋습니다 두 분 좋은 대결 예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자 야 풍신 대 비밀소녀 이거 예 정말 스타크래프트가 아니면 볼 수 없는 매치인데 비밀소년님 스타크래프트 이번에 처음 해보신거 아니에요? 맞아요 저는 스타크래프트를 공부했습니다 아 공부했다고요? 아니 오답노트 5개는 준비했겄지 뭐 아 아 그래요? 어 어 어 어 왜그래 아 왜그래요 풍신들 아니 뭐에요 이거 아 아 아 아 잠깐만 아 개리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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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너무 극혐 아니에요 근데 이거? 아 풍미건 너무 극혐 아니에요 근데 이거 아 똥 싸는거 하하하하 아 좋습니다 잠깐만 아 비밀 아니 비밀소년님 왜 이렇게 되신거에요? 저거 무서우신가요? 아 이거 테란이잖아 테란 테란 아니 이거 커맨드센터 아니에요 이거 하하하하 아 비밀소년님 머리가 아 비밀소년님 아 맨날 머리뚜껑 벗겨지시더니 야 이거 진짜 뭐야 대박이야 아니 너무 더러워요 아니 오늘은 진짜 아바타 준비를 좀 덜 열심히 하셔도 됐었는데 너무 열심히 준비해 오셔서 너무 흉측해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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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심한 경기를 열심히 준비해야죠 왜 아바타를 열심히 준비하세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하쿠님 아 알겠습니다 하쿠님은 그냥 귀엽게 머리 위에 저글링 하쿠님 하쿠님 horat 주але 하쿠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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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쿠님이 하쿠하 도대체 하쿠님 하쿠님 사실 저번처럼 그런 거 한 번 더 하면 뇌소리잖아요 그래서 밤새가면서 막 노트 작성하고 빌드 연구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APM이 40을 못 넘었다고 APM이 어 그래도 4배나 느셨네요 그래도 오늘은 잘하셔야 좀 재밌어서 그렇죠 좋은 준비 자세 좋았습니다 프리터 대 혜지 여기도 좀 기대가 되는데 저 그만 토하시고요 뒤에 어 뭐야 야 혜지야 야 혜지야 이거 야 얼굴이라도 붙이지 그랬어 이거 그냥 히드라가 되고 어떡해 야 노파꾸로다가 그냥 저그가 되어버렸네요 야 그 뭐야 이거 질럿인가요? 하이템플러인가요 뭐 하여튼 아 아 하이템플러인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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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입니다 히키킹대 왕파고 여기도 좀 그래도 스타할 줄 아시는 분들이 대결하는 거라서 우승 자신 있으신 분 제가 1년에 딱 4번 상현을 두들겨 하는 날이 있는데 네 아 그래요? 오늘 히키킹 아주 울음 번복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이템플러인가요 하이템플러인가요 예 여기 왑파고네 깔끔하게 컴프막 클레브 세정하겠습니다 아 그 컴퓨터 부시듯이 부시겠다 저희 부시부시한 모습을 보십시오 압도적인 힘으로 뭐야 하이템플러인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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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경기 바로 예쁘다고 한 번만 해주세요 어 그 히드라 중에서는 이쁜 것 같긴 해 어 히드라 중에서는 이쁜 것 같긴 해 자 그럼 봄햄 스타리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차례군요 이게 또 제가 입을 벌려야 제 아바타가 보이기 때문에 입을 담으면 얼굴이 안보입니다 아 아마 제가 진지하게 임한다면 제 얼굴을 못볼수도 있습니다 자 바로 다음 경기 저는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과연 누가 오늘 보정 멤버의 최고 스타 실력을 갖춘 스타왕이 될지 매너게임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